A가 아니라 B다 라는 문장을 장문할 때 보면 주로 부스 A, 치우스 B를 씁니다. 치우스가 바로 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A가 아니라 바로 B다. 그런데 부스 A, 치우스 B 용법은 A거나 B거나에 주로 쓰이지요. A가 아니라 B다는 얼스로 외우셔야 됩니다. 얼은 종종 생략 가능하지요. 부스 A, 얼스 B, 부스 A, 치우스 B. 상속자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요. 워 저치 방니, 부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얼스 인웨이 워 종신리 쥬시 환니. 내가 이번에 너를 도운 것은 네가 예전에 나를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저치 방니, 부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얼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얼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저치 방니, 부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얼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얼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저치 방니, 멀cc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얼스 인웨이 니 청징 쥬고 워, Cafá lad지andel. 나는 3개가 남은 3개의 음성 내가 생각하지 않게 3개의 음성이 나는 3개의 음성 나는 3개의 음성 나는 3개의 음성 나는 3개의 음성 조진 당年的 행동은 일부러 계획해서 한 범죄가 아니고 정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실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이었습니다 조진 당시의 행동은 아니지만, 정신의 정신에 정신을 잃고, 정신의 정신에 정신을 잃고, 정신의 정신에 정신을 잃고, 저는 제가 그냥 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나는 싫어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나는 싫어하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이전에 나는 내가 그저 좀 즐겨 먹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즐겨 먹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먹는 걸 밝히는 수준이에요. 분투에 나온 문장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해서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해서 나는. 而是貪吃